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서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유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업 합병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색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반려동물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 유통업계도 미래사업 먹거리로 반려동물 산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픈한 롯데마트 펫 전문 매장 콜리올리는 장래는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이색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니어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특화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니어 반려동물을 둔 반려인들의 니즈에 맞춰 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의 반려동물 매장 몰리스 펫샵은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 SSG.com과의 협업으로 온라인으로까지 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2010년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펫샵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유기농 사료와 장난감 등 상품만 900여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성장세를 기록하며 현재 단독 매장 30개, 전포내 매장 약 90개로 확장했습니다. 2010년에 첫 선보인 몰리스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며 2021년 현재 약 30개의 전문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 상반기 역시 이마트 반려동물 용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가량 신장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업체와 손잡은 기업도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지난 7월 반려동물 전문몰 펫프렌즈를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커티와 함께 인수했습니다. 펫프렌즈는 반려동물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추천해주는 쇼핑몰입니다. GS 리테일은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상담, 케어 등 서비스까지 강화하고 있고 도그메이트, 펫픽 등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펫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통업계가 각양각색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